아 저거 저 있어요 저 주머니에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이게 솟었나? 어이씨 응? 되게 독특하네 아하 잘 아 빡빡한데 이거 한 번 더 빡하나? 안 돼? 안 돼? 지금 이거는 욕조 놓은 다음에 타이로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따야 돼 따서 해야 돼 여판을 여판을 따야 된다고 네 헛소로 움직일 거예요 네 우측에서 탄산으로 아아 여기여기여기여? 네 여기 아래쪽으로 빠졌어요 이거 헛소로 그냥 위로 밀면 그 공간 있잖아요 네 여기 안쪽으로 그럼 양파 0떡 0떡 1분 1분 2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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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속창기 갖고 와야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보면 지금 내신 가대가 뭐가 있어요. 저기 보면 지금 머리카락 같은 것도 트랩인데 저게 뭐가 있어요. 물이 그냥 흘리면 나가는데 한꺼번에 바로 염려하고 있네. 저기 먼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먼지 이게 커지네. 얘도 갈아야 돼. 얘도 갈아야 돼. 얘도 갈아야 돼. 다 막혔어. 얘도 잘 안 내려가네. 다 막혔어. 뿌맛. 고파. 자막. 속창기. 고파. 일단 무시면 이거 뭐에요? 휴지걸이요? 한번 보세요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머리카락 잔뜩 하고 칫솔같아 칫솔 칫솔이예요 칫솔 빼내야 돼 지금 머리카락이 엉켜서 나오지 않는거에요 정말 꽃집 Hindi 칫솔 칫솔같아 칫솔 네, 칫솔이에요, 칫솔. 칫솔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잠깐만, 한숨만 찍을게요. 네. 칫솔. 제 보건소들한테 봤을 때 칫솔 같아요, 지금 칫솔이에요. 제가 지금 머리카락이 엉켜서 나오지 않는데, 지금. 아, 저 배관에서 저쪽에 걸려갖고 안 나오는구나. 머리카락하고 다 엉킨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아, 머리가 걸린 거 같은데. 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엄청 많아요, 지금. 머리카락. 칫솔, 헤드벌보드에 다 걸린 거 같아요. 네, 네. 머리카락만 빠지면 빠질 거예요. 네, 네. 머리카락이 빠질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질 거예요. 오, 장기 좋으십니다. 찢겨도 달려있네. 찢겨도 달려있네. 찢겨도 달려있네. 그래요? 제시경이 찢겨도 달려있네요. 찢겨도 달려있네요. 찢겨도 달려있네요. 찢겨도 달려있네요. 찢겨도 달려있네요. 네, 네, 네. 찢겨도 달려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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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첫사랑 핸드폰 번호에서 벌린거야 예 머리카락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메이야 이거? 이제 남아야 돼 이러니 이게 나가냐고 이게 진짜 오리지널 마피 이게 진짜 오리지널 마피 아니 또 있어 또 있어 그게 아닌데 이게 또 있어 또 있어 그게 아니네 또 있잖아 이제 DJ야 비트에 나오잖아요 우리 밑에 마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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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불닭소스 그릇에 오구 참기름 계란 재료들 잘 찍어주면 엉뚱 엉뚱 깻잎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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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미끄러주기 다추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